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이 성경의 다이아몬드인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바로 구원의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도 정리해 주신 것처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장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로마서의 주제 바로 이신층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2장은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율법주에 빠진 로마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고 3장 4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갑없이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고 이것을 우리가 24 누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의의 무기로 쓰임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면 된다. 8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1, 2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그리스도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9장에서 11장은 이러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림으로 그 속에서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 정말 우리가 원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삶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2, 3, 7을 살리는 발걸음을 걸어라 그리고 우리는 2, 3, 7 시대에 남은 자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12장에서는 1장에서 11장에 주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고 이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목표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바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전도자 이전의 예배자로 부르셨고 이제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예배가 인생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서서 이제 복음에 영향력을 입히는 증인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은 바로 1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셨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으롭다 된다 그리고 이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신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거룩하단 말은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죠. 바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라 이에 체질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는 사모직의 삶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몸은 헬라우로 소마라고 하는데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 내 개인, 자녀, 가정, 산업, 시간과 물질과 나의 미래까지 그래서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여기서 영적이란 말이 원어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당연성을 가지고 이제 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재물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사도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그 말은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엘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돼버리고 만 것이예요 전혀 재물을 드려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피제사를 드려도 언약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 이스라엘이 솔로먼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이제 결국 강대국에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역사의 흐름이 정치, 경제, 외교의 실패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온라인 예배가 익숙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코로나라는 특별한 팬데믹 속에서 비상대책이었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가 그 속에 있으면 그런 온라인, 비대면 내 나름대로 내 합리화 속에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다가오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첫째로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힘을 잃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뭔가가 잘 안 돼요 뭔가가 잘 안 돼요 가정도 좀 힘든 것 같고 뭔가가 하는 일도 참 힘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이 창세계에 나타난 것처럼 이 흑암이 뭔가 어둡고 그리고 뭔가 막 혼미하고 뭔가 마음이 허전한 공허한 흑암운동 공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자연히 자꾸 남의 험담을 해요 자꾸 불신앙 얘기하고 험담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문제 원인을 자꾸 사람에게서 찾고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빨리 온전한 영적 예배 현장 예배부터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컨디션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회복의 시작 이 초대교의 성도들은 생명 걸고 예배를 삼아 있습니다 얼마나 생명 걸었으면 그 로마의 핏박 가운데서도 지하, 카타콤 그 카타콤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을 다 회복하시기 바라고 현장 예배, 현장 훈련, 현장 성도들과의 교제 회복이 빨리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현장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의 축복을 체험하시고 이제 성도들과 또 원리스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별력 있는 변화의 삶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 쉽게 얘기해서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삼 오직이 각인뿔이 체질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내면의 잘못된 각인을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잠재된 상처의 쓴뿌리가 나도 알지 못하게 잠재라는 것은 나도 알지 못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이런 것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이제 우리가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내면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배와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와 강단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받으라 수동태 변화해라가 아니라 변화 받아라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이제는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제는 24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이제 먼저 이제 먼저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이제는 영적 힘을 얻고 치유받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과 현장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남은 자여 그리고 70인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한 사람을 통해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구 현장에서도 참 하나님의 또 많은 말씀 성취의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 두기가 없어지고 또 현장을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 속에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곳곳에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시킨 게 아닌데 우리 성도인들이 막 뭐 두 분도 나가고 세 분도 나가고 뭐 이렇게 팀으로 자발적으로 매주 이렇게 현장 캠프를 나가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뭐 열매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현장을 간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저희 교구에서 또 장례 캠프도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가문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오시고 뭐 남편은 뭐 영점만 한 수준 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댁은 뭐 거의 뭐 불신 가문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신우이가 이렇게 소천을 그러니까 일찍 간 거죠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가문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많은 분들이 영접을 하는 그런 또 현장을 봤습니다 이제 한두 번 놓치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영적 퇴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24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있고 기도 응답하시고 있는 그 축복을 이제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변화의 삶을 살면서 이제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영성운동가 베니 존슨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가 쓴 중보자 하늘을 만나다 이 책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던 청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제 1년만 모든 공예배를 한번 잘 들여봐라 승리해봐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완전히 치유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내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변화가 없다 나는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모든 원인의 시작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내 예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의 출발점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배가 설레이고 있는가 내가 예배가 기대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 이런 부분을 갱신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흑안 꺾고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감사와 감격으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에 아멘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미리 예배에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로 예배 준비를 하고 이제 예배를 일찍 오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일찍 오면 이제 RUTC 뉴스 또 우리 교회 뉴스를 틀어주잖아요 그럼 그 쭉 보고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달합방을 통해서 예원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이 현장에 그 성취의 이게 증거예요 뉴스가 그것도 쭉 보고 기도 제목도 잡고 그러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데 기도로 준비할 때 오르간이 나오잖아요 오르간 반주 벌써 은혜가 마음에 확 밀려오고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를 하면 그 시간에 깊은 기도가 됩니다 굉장히 기도가 깊어져요 마음이 정돈이 되고 그러면서 벌써 이 찬양대 막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막 아멘 하면서 딱 시작하잖아요 예배가 저는 거기서부터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막 아멘이 막 그냥 막 하늘을 울려 퍼지는 이 아멘 소리가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하면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막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울리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순서 말씀 찬양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은혜스럽다 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보호자의 축복 누리게 해서요 이것도 있지만 내가 막 은혜 받을 때 그때 막 시공간 초월 막 보호자의 축복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천군 천사가 내 모든 현장에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뭐 물론 그것도 많은데 은혜 받을 때 그게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다 모든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시간에 다 되는 거예요 한 주간에 응답이 다 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주로 많이 부르는데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아마 작곡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그 찬양을 부를 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자꾸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또 뭡니까? 올해 우리의 미션, 비전 이 본당은당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구심점이자 원동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끄는 생명적 역동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까지 이 예배 은혜가 이만한 70제역 70제제의 영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의 주도자로 당당히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역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